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죠. 바이든의 한마디, 미국 증시가 반응을 했다는데 역시 관세 문제인 거죠? 바이든이 지금 일본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얘기를 해서 미국 증시를 올려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혹은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엇갈리는 두 가지 언급이 함께 나온 거예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보면 대중 관세 인하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본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관세 인하한다는 얘기는 사실 미국에서도 조금씩 나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정프로. 왜 관세 인하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물가가 좀 비싼데 관세 해제라도 깎아서. 어쨌든 아직도 월마트라든지 아마존에 이렇게 보면은 오프라인, 온라인이든 선반에 있는 거의 한 70% 이상의 물건이 매드인 차이나 생필품. 그런데 이게 오르면 미국의 유권자들이죠. 서민들이 힘들어지니까 이거를 트럼프 때 많이 올려놓고 사실은 하나도 건드린 게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거의 모든 걸 되돌리는 일을 했어요. 뭘 처음에 했습니까? 파리기후협약 탈퇴한 거 첫 번째로. 되돌려고. 어디입니까? 백악관의 오바러 오피스에 가서 첫 번째로 사인한 게 그거 도둘러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안 건드린 게 뭐냐면 올려놓은 관세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대중관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말을 왜 하필이면 일본에서 했을까. 지금 거리 아닙니까? 그건 이제 들어라. 다만 니네들 바이든이 중국의 어떤 현재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동중경계나 남중국해에 벌어지고 있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인권 문제를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긴밀히 협력한다. 그게 뭐냐. 이제 어쨌든 동북아시아 내지 동중국해 또 남중국해의 어떤 중국의 어떤 영향력의 확대가 힘에 의한 것. 무력. 그렇죠?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만에 대한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결이 다른 투트랙의 대중국 전략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시는 무엇을 반영했냐. 관세 인하를 반영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 바이든이 제롬 파울이 떨어뜨린 주가를 바이든이 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이 관세 인하에 대한 임팩트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미국의 서민들의 어떤 생활고, 즉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고를 덜어야 된다는 굉장히 긴박한 얘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얘기했는데 중국 안 들었니, 니네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일본에 와서 사실 의외였어요. 일본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 7월에 중국산 의류와 가전 등 연간 3,700억 달러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추가 관세거든요.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또 이에 맞서서 중국도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매긴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화시켜, 어느 정도 정상화하려는지는 모르죠. 또 중국이 이 대응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보복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상을 하게 되면 중국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대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어떤 조치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는데 어떻게 보면 통화당국과 재정당국, 일단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가 함께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노력은 수익 관세의 인하로 이어져서 그것이 미국 주식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다우가 1.98, S&P가 1.86, 나스닥이 1.59 이렇게 각각 올랐습니다. 당연히 다우가 더 많이 오르는 게 맞죠. 이런 거에 자극받는 거는 전통산업 쪽에 더 많은 포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은 지난주에 어떤 큰 낙폭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어쨌든 금요일날도 사실 장중에 3% 빠졌다가 거의 보압 수준에서 마감이 됐다니 그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간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강영현 부장이 돌아오고. 나 그거 어제 라이브를 못 보고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뭘 볼까 하다 그걸 봤거든요. 아, 독특한 매력이 있대. 레브리지. 레브리지. 아주 후사합니다. 레브리지. 당연히 뭐라고 그랬지 또? 왔다 퍼? 아, 그것도 들으셨어요? 그건 뭐야. 아니, WTF랑 딱 써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주카. 이다솔 이사가 그냥 당황해가지고 주카가 꼬꾸라 박는데 뭐야, 왔다. 그런 줄 알았지요. 내가 다 보고 있는 거 알지. 봤잖아,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재 증시를 안 좋게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 어제 했으니까요.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어제 저녁 방송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 특히 서학겜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아마 테슬라 같은데 테슬라도 지금 600슬라가 됐다고 하고 아니, 이게 오하다가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 점 대비하면. 작년 11월 1일 날이 1,208. 차트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1,208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1,000슬라 넘어가지고 1,200슬라, 1,300슬라 얘기하다가 저게 어제 종가이기 때문에 663달러로 돼 있습니다만 어제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토막 나는데 사실은 테슬라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비즈니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뭐랄까, 일론 머스크의 입. 갑자기 또 민주당을 저격을 했더라고. 기업인이 이렇게 또 정치... 민주당을 저격을 한 상태에다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스페이스X의 승무원 수행설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좋지 않게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테크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죠. 3,40%씩 빠졌죠. 그런데 차트에 보면 우리 투자자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의 주요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그래도 뭘 많이 샀는가 한번 보여드리면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네. 저게 5월, 결제일 기준으로 보면 5월 16일부터 20일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최근 며칠 사이에만 테슬라가 2억 달러 이상 샀고요.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테슬라만 하는 분들. 거기다가 애플 세계시총 2위죠, 이미. 2위가 된 거죠. 그래서 5,200만 달러. 그다음에 뭐 큐큐큐, 숏큐큐큐. 세뱃짜리죠, 저게. 그러니까 프로세어에서 울트라 큐큐큐도 하고 숏큐큐도 하니까. 저거 진짜 산 것도 저렇게 많이 샀어요. 비자, 유니티 이런 것들을 많이 샀는데. 어쨌든 보시면 저 차트가 보여주는 거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은 테슬라 전공자들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테슬라 이런 것들이, 애플 이런 게 잘 나갈 때는 사실 우리 투자자들의 집중 투자가 우량주, 성장주에 대한 집중 투자가 굉장히 빛을 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사실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미국 주식이 성장주 견인 구간에 사실 미국 문호가 거의 열렸고 그 구간에 미국 시장에 처음 투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투자의 패턴을 바꾸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미국 주식에 예를 들면 아마존, 구글, 애플, 테슬라, 페북 이런 걸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팔고 지엠, 포드, 지이, 은행주 이런 거 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 한국 주식을 하는 분들보다 미국 주식을 많이 하는 분들의 기간 중에 어떤 손실이 더 커져 있는 건데 이게 뭐 우리 투자자들만 그러냐. 여기 주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돈을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물론 워낙 돈이 많은 상태에서 손실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 50대 부호들 지금 어느 정도 평가손이 발생하고 있나 평가손이라기보다는 자산이 줄었다는 거죠. 바이낸스, 세계 최대 암호화자산 거래소죠. 창펑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8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2조. 그러니까 줄었어요? 그럼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50대 부호 자산 감소액 중에 가장 큰 액수. 바이낸스 그렇게 부자인가? 우리나라도 두 나무가 3조 원인가 이익 난 거 몰라요. 그렇답니다. 매출이 3조 7천억인데 이익이 3조 2천억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계 최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법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테슬라의 세계 부호 순위 1위에 올라있네. 지금도 1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얼마가 줄었냐. 87조 원이 들었어요. 장부상으로 줄인 거죠. 그런데 머스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인 게 두 개거든요. 스페이스X, 테슬라.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상태니까. 테슬라의 주가, 약세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저스도 77조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엘브에미치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게 한때 2위까지 올라갔어요. 여기도 70조 원 줄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리세일 밸류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 반영되는 거죠.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27조 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하루에 얼마씩 줄고 느는지도 잘 몰라요. 진정한 분야는 내 재산이 얼마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워렌버펫. 1조 5천억 늘었어요. 아, 역시 워렌버펫이네. 늘었어요, 또. 늘었어요, 늘었어요. 그래서 139조 원이에요. 아, 재산이? 네. 다 줄었거든? 50대 부호들 중에 딱 한 명 늘었어요, 거의. 139조 원이에요. 네, 그런데 워렌버펫 형님께서 늘었다는 거죠. 아까 그 짜오 형님 그분은 줄어든 게 백 몇 조 원인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워렌버펫부터 훨씬 부잘한 얘기는 거죠? 그랬다는 얘기죠. 와, 진짜 대단하다. 파이넌스. 코인으로 가야 되나 보네. 아, 또 그거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 아니,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돈 모이는 대로 가야 돈 번다 오세요. 지금도 있잖아요. 줄어가지고 149억 달러, 18조가 있어요. 누가요? 그. 짜오 형? 응. 18조 밖에 없어요, 이제? 102조. 그러네. 102조가 줄어가지고 18조 남았다는데. 아, 갖고 있던 거. 테라스 중인데. 80, 90%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호들의 감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느낌이 오는 거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나 안 좋은 시장이 오면 우리 회사도 그렇거든요. 회사도 잘 나갈 때는 누가 뜨는지 아세요? 잘 나갈 때는 젊은 임원들이 떠요. 30대, 40대 초반에 상무. 왜냐하면 추진력도 강하고. 공격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데 회사가 이제 내리막을 걸어. 그럼 막 미기경영이 돼. 그러면 최대주주 이런 CEO들이 가만히 있자. 야, 정상무 어디 갔니? 정상무는 누구냐면 역천의 용사들이야. 통상 그렇잖아요. 이제 뒤에서 그냥 회계나 좀 하고 계시던 이런 분들. 다시 즉 올라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야, 이게 고리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펫이 어떻게 이제 투자의 여정을 끝낼지가 관심이기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90대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펫과 워런 버펫의 연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우리가 그걸 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그 이후에 워런 버펫 이후에 벅셔 헤더웨이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도 굉장히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워런 버펫이 이 기간에도 나머지 빅테크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의 추풍 낙엽을 버텨내면서 개인 자산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지금 현재 장 상황을 잘 극명하게 얘기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워런 버펫. 그래도 역시 송혜 선생님보다는 약간 동생이시네요. 송혜 선생님? 기너스북 올라갔잖아요. 뭘로? 제일 최고령 진행자.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술을 꼬박꼬박 그렇게 드신다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하신다는데. 오래오래 잘 자리 지켜주시고요.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 아니요. 아니요. 도전해보지. 전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하나투어가 코로나 이후 처음 공채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제일 피해본 데가 여행업계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투어에서 2020년에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두 분 면접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공채 모집 공고. 그러니까 한두 명 이렇게 개별적으로 취업을 했겠죠. 그런데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라는 겁니다. 6월 초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은 최종 결제 단계라 아직 모집 규모 및 상세한 사항은 추후 결정 내용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현재 하나투어의 직원 수가 구조조정을 거쳐서 약 40에서 50% 축소된 1,200분이 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원래는 그럼 2,400, 500명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에 해외여행 계획돼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이남우 교수님도 저 아드님 결혼식, 아 저 결혼이 아니지. 졸업식 한다고 지금 미국 가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이런 쪽에 그리고 이번에는 한 3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다 보니까 아주 작정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제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른, 이번에는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수요가 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로나인 여행사죠. 트립닷컴의 한국지사도 이달 말까지 신입 경력 인턴 각 분야에서 대규모 인재 채용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고. 노랑풍선 참 좋은 영역 온라인 투어 등 업계 내 중견 토정 여행사들 상당수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인재 채용에 나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뉴스를 보면 정프로는 무슨 얘기가. 이거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제 신라호텔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보나. 그런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낙관하기는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저점 대비해서 2020년 3월 대비하면 하나투어 기준 한 3배, 4배 이렇게.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고점, 직종 고점 대비하면 반토막 수준이에요. 12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과연 이런 코로나의 어떤 해제 구간이 길어질까. 또 무슨 유럽의 원숭이 두창이니 뭐. 그거 사진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식욕감태죠. 식욕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기가 썩 좀 불편하더라고요. 코로나하고는 또 질적으로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또 외형적으로.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발병된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에 오래 있었던 풍토병이라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힘든 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류의 질병, 전염병이 굉장히 우리 인간들한테 보편적이고 굉장히 민감하게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휴, 야, 어딜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전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여행업계는 사람을 늘린다. 그러면 과연 이런 여행업의 확장기가 주가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해낸 거 아니냐. 리오픈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뉴스들과 주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감안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 3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저희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분이 오면 지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패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패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